오늘은 해변이에 있는 가리비를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출발해볼까요? 먼저 세모를 두 번 접어주세요. 이곳에 손가락을 넣고 펼치듯이 네모를 접어주세요.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열리는 부분이 밑으로 놓고 중심선에 맞춰서 양쪽을 접어주세요. 한 번 더 접어주세요. 다 펼친 후에 윗부분을 뒤로 한번 접어주세요. 아랫부분은 그림을 그려서 가위로 오려줄 거예요. 가리비 모양으로 볼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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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가리비 완성! 쉽고 간단하게 예쁜 가리비를 한번 접어보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 안녕! 감사합니다.